주얼 창이 도착 창이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10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출입국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여행을 왔다면 꾹 들려야 할 하플 중 한 곳으로 창이공항에 있는 주얼 창이는 볼거리, 즐기거리가 다양해서 반나절 일정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곳에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주얼 중앙에 위치한 폭포입니다 웅장한 크기의 규모로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마주할 수 있어 찾기도 쉬워요 폭포 옆에서는 트램이 지나가는데 트램 때문인지 마치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미래도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더욱 신비로워 보이더라고요 폭포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며 폭포 운영시간 중 특정 시간에 레이저쇼도 진행합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오후 7시 반, 8시 반 하루 2번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오후 7시 반, 8시 반, 9시 반, 하루 3번 쇼를 진행한다고 해요 레이저쇼 시작 10분 전 명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분비니 조금 일찍 가서 자리를 잡는 걸 추천 주얼 창의 폭포는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이어져 있어 각 층에서 다양한 모습의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 1, 2층에서는 유리통 안에 흘러가는 폭포를 감상할 수 있고 1층부터는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의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봐도 다 매력적이라 여유가 된다면 층마다 구경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얼 창의의 지하 1, 2층은 음식을 위주로 판매 중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은 이미 다 입점해 있어요 외에도 전 세계 음식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출국을 위해 오셨다면 이곳에서 저녁을 드시고 출국하는 것을 추천해요 지하에는 페어 프라이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출국 전 구매하지 못했던 기념품을 구매하기 좋아요 카야잼, 해피이포, 워라이언 초콜릿, 싱가포르 랜드마크가 새겨진 기념품 등 많은 관광객들이 구매해가는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이맥스 관람이 가능한 영화관 할인 자파점인 돈돈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시간대우기 딱이랍니다 1층에서는 얼리체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출국 전 미리 짐을 붙일 수 있는 서비스며 출국 24시간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 모든 항공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항공사원 이용이 가능해요 아쉽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얼리체크인이 불가하더라고요 이용가능 항공사의 경우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시간 잘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얼리체크인을 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짐 보관소가 있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곳에 맡길 수가 있어요 짐 보관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확인할 필요 없이 짐을 맡기면 되는데요 최소 금액은 5달러부터 시작하니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주얼창의 2층은 스포츠 관련 브랜드가 주를 이루는데요 크록스, 스케쳐스, 나이키, 컨버스 등 알만한 브랜드는 다 입점해 있습니다 2, 3층을 어우르는 규모의 스타벅스 같은 규모의 색식 버거도 입점해 있고 4층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힐라와 같은 대형 브랜드의 키즈 매장도 있고 키즈 전문 브랜드 매장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들이 입점해 있어 알록달록 눈을 즐겁게 하는데요 놀이시설도 있어 이곳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도 참 좋겠죠 피자마루, 딘타이펑, 전보시푸드 등의 유명 레스토랑도 4층에 입점해 있어요 스파샵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게다가 공항 호텔, 요테레어도 자리하고 있어 출국 전날 이곳에서 하루 묵으며 주얼창이를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았어요 호텔 위치는 4층 맨 끝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5층으로 올라가면 주얼창이의 특이한 유리천장과 분위기 좋은 펍이 다양하게 있어 싱가포르의 마지막 밤을 분위기 있게 즐기기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트랙션들도 운행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곳에서 표를 구매해서 즐겨보는 것도 추천해요 주얼창이 구경을 다하고 지하 푸드코트, 섭섭다라는 곳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태국 요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주문은 대면 주문 외에 QR코드로도 주문이 가능해요 저는 와이오, 얼룩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선물이라 계산 먼저 하고 진동벨을 받아갑니다 진동벨에 올리면 직접 가지고 오면 돼요 생선튀김은 간이 너무 강해서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남겼을 것 같았어요 같이 주문한 닭날개밥은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동일하게 8.90달러 저렴한 가격에 먹기 좋은 곳이 많으니 저처럼 주얼창이에서 저녁 한 끼 해결하고 출국하는 것을 추천해요 창의공항 터미널은 총 4개로 대한항공은 4터미널에 취항합니다 4터미널은 주얼창이 1층, 입구 건너편에서 무료 쇼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해요 10분을 달려 창의국제공항 4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여객터미널 총 4개의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항으로 현재 취항항공사는 62개이며 54개국, 114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어요 4터미널 내에는 집 랩핑 서비스를 하는 곳과 커피클럽, 스타벅스 등 여러 카페가 있고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2, 3곳 24시간 운영 중이라 출발 전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새벽에 도착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 들어오면 먼저 전광판을 통해 체크인 카운터 위치부터 확인해주세요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부터 30분까지 사전 체크인이 가능해서 저는 미리 대한항공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온라인 체크인을 했는데요 원하는 자석으로 미리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편 지연 시간 또한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 체크인으로 간단하게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공항 수속 카운터 중간중간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있어요 스마트 체크인으로 수화물표 먼저 발행할게요 탑승할 항공사 대한항공 선택 온라인 체크인 하실 분들은 QR코드 바코드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체크인 후 받은 QR코드를 아래 바코드 스캐너에 스캔해주세요 수속 확인과 여권 확인 마지막으로 위탁 수화물 개소까지 입력하면 기계 아래에 수화물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수화물표를 붙이고 셀프 백드랍 또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하시면 됩니다 셀프 백드랍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싱가포르 빅코스 1편을 참고해주세요 이 태그는 위탁 수화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표로 잃어버리지 말고 꼭 챙기세요 저는 셀프 백드랍을 이용하지 않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화물 위탁할게요 항공기 출발 2시간 전에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여권과 탑승 티켓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여권과 탑승 티켓 확인 후 수화물 위탁까지 마치면 탑승 수속 완료 라이터, 보조 배터리, 기중품 등 파손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은 위탁할 수 없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마칠 때까지 카운터 옆에서 5분 대기 후 이동해주세요 수화물 이상으로 별도의 호출이 없다면 보안 검색대로 이동할게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간 다음 출국 심사, 보안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출국 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으로 이어집니다 탑승권에 적힌 게이트 번호 확인 후 이동해주세요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탑승 게이트는 G18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명품, 기념품을 파는 면세점이 나오는데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있으며 화장품 향수, 담배 주류 등 큰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 중입니다 워낙에 규모가 커서 게이트장 도착 전까지 다양한 가게를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여행 선물로 많이 구매해가는 바샤 커피, TWG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배가 고프신 분들은 2층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라면, 샤오롱 바우, 커리, 햄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 중이에요 2층에는 편하게 누워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 피곤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 보세요 약국과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시설도 같이 위치하고 있고 기념품 샵도 있어 도심에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외에도 가볍게 맥주 한잔하기 좋은 펍이 있고 또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 보딩점까지 맘 편히 품 만지기에도 좋아요 외에도 가볍게 시간 때우기 좋은 오락셀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출발 30분 전부터 탑승 시작합니다 탑승자 확인을 위해 여권, 비행기 티켓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 순서가 있으니 순서에 따라 줄을 서시면 됩니다 티켓 확인 후 비행기 탑승구로 내려갑니다 3박 5일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대한항공 후기와 팁이 궁금하다면 싱가포르 빅코스 1편을 시청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9시 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 정보 및 이동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공항 입국 정보 편을 확인해 주세요 싱가포르 3박 5일 여행 끝 .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